안녕하세요 누나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해볼거냐 자 민수와 같이 대회에서 살아남기 위험인데요 자 이번에 해볼겁니다 예 예 너무 신난다 예 사실 편집하는거 겁나 힘들어 예 너무 신나요 예 너무 신나요 저 민수야 오늘은 무엇을 해볼까 여기 위에 왜 막았어 어떻게 올라가라고 그다가 어떡해 어떡해 어떻게 올라가라고 이렇게 아 잘 잘 야 밀빵 밀동벌레를 야 룰미나 너의 너의 으악 으악 살았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어어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민수야 뭔 일 있었어 내가 뭐 상어에 묶어서 나가기라고 한 거죠 아니 지워주셨어요 그런거는 어 인생에 없어 아 어어 어어 어찻땐 다시 해보기로 칭니다 우윙 운접하긴 안되 안 되겠습 sınız 네 열었다 여기 이렇게 고작부를 여다가 룬스가 살피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다가 살피했습니다 이 쪽은 그냥 뭔데? 이 쪽은 그냥 뭔데? 이 쪽은 그냥 뭔데? 이 쪽은 그냥 뭔데? 타는 거에요. 분명 나간 줄만은 보였을 거지만 아무것도 없어요. 선생님 여기 물판이 좀 막아주세요. 혹시 아까 전에 떨어... 아 안 떨어뜨렸어요. 자, 어떡해? 자, 어떡해? 자, 어떡해? 아무 일도 없었어요. 아, 쉿! 죄송합니다. 어디서 왜? 내가 땡땡을 줬잖아. 아, 말하지 말라고! 내 방송 막한다고! 야, 차라리! 야, 시계가... 시계가 좀 고장 났었어요. 그래서 민수가 땡땡이라고 말한 거예요. 민수로 원래... 민수가 잠시 사정이 있어서 좀 나갔습니다. 그리고 민수가 아직 게임에는 들어가 있는데 안 될 수 있으니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. 네. 네. 양해 부탁드려요. 민수가 어디를 좀 나가서... 안 돼요. 근데 게임은 들어와 있어서... 이따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. 잠시만요. 네. 민수가 잠시 사정이 있어서 나갔습니다. 근데 게임은 아직 들어와 있어요. 밖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 몇분만 기다리면 민수가 나올 겁니다. 민수가 몇돈 나와요? 왜 이따가 fürs woman... 노일 Gimme tung 걸레 제가 우선은 이따가 만들겠습니다. 에어 아 아 아 아 아 아 미유가 사진만큼 나갔는데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. 그래서 9시 동안에 미유 목소리가 안 들려요. 미유가 미유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좋은데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채팅으로 말해야 돼요.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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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로가 없으니까 좀 그렇네요. 칠로가 없으니까 좀 그렇네요. 아! 갈증 갈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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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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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사보야 사과는 사과 공격 안 하잖아 너 기회 해볼게 했어 했어 나 지나다니게 안돼 내가 바보야 넌 여자 해 바보야 아 아 망한거 같은데 너 망했어 너 사다리 없지 너한테 없어 너 망했어 너 망한거 같아 저 진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봐